스타디움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빗방울이 떨어진 데서 이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광주가 역시 1위의 그 위용을 잘 보여줬었고 전남과 김포는 1대1 무승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빈 선수가 많은 슈팅들을 막아냈고 퇴장의 변수도 있었지만 누아르테 선수가 오늘 또 안산에 전방을 책임 양팀의 90분 경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홈팀 안산이 있고요. 오른쪽은 원정 안산의 이상민이 앞으로 보내봅니다. 아스나위가 뛰어들어갔는데요. 권영호가 김영남 선수에게 김영남이 뒤쪽으로 빠져있던 두아르테를 봤습니다. 자 두아르테에게 숫자를 좀 전방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스나위라든지 이주희 선수가 측면에 대한 공간을 조금 누릴 필요도 있겠죠. 자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일단 두 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킥을 처리를 하게 될지요. 하나 둘 셋 두아르테가 올려줬습니다. 자 머리 맞고 골라인을 나갔습니다. 송도쿄 주심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대로 역습으로 이어지는 안산이에요.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떨쳐내면서 돌아갑니다. 송승민 왼쪽이 비어있습니다. 왼쪽에서 박철우의 크로스 그러나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고요. 아스나위가 1차로 막았습니다. 스텝오버 이후에 재차 크로스 시도 지금도 아스나위가 막았습니다. 박철우와 아스나위의 아스나위에게 아스나위가 치고 들어가 보는데요. 아스나위 선수의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찬스도 맞았어요. 받는 충남아산 오 여기서 뺏겼습니다. 두아르테 선수가 이제 역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두아르테가 중앙중으로 줬습니다. 뒤쪽으로 타클! 아스나위가 처리를 하게 될까요? 50대 50의 상황 송진규 걸렸습니다. 자 세컨드 볼 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각도를 보다가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땅볼로 깔아줬습니다. 약속된 플레이가 나올까요? 여기서 하지만 이항민 선수가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 눈을 잘 치렀지만 어쨌든 후반전 한 면이 없는 상태에서의 플레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후반전도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충남아산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항민의 수비가 있었고요. 또다시 롱패스가 들어갑니다. 권영호가 머리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하지만 유광현이에요. 유광현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다시 리턴 받고 유광현! 오! 자! 들어갔습니다! 자 세컨드 볼 형태를 가져가고 이것이 박스 안으로 투입됐던 것. 여기서 잘 접었어요. 자 슈팅이 굴절이 있었고 그것을 재차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유광현 선수의 머리로 구하르티가 짧게 해줬고요. 틈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안산입니다. 아스나위 앞쪽에는 박철호 선수입니다. 주고 들어가고요. 구하르티 선수가 주고받습니다. 구하르티 권영호 이상민 아스나위 플러스 올라왔습니다. 안쪽에서 잡아놓고요. 슈팅! 골! 골! 동점골입니다! 아스나위 아스나위 크로스도 좋았고 지켜내고 계속해서 슈팅 타이밍을 재면서 코스도 좋았고요.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터치와 키핑도 굉장히 좋았던 김경준 선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짧게 스텝을 치면서 슈팅 타이밍을 있던 것. 랬죠. 띄워졌습니다. 자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빼줬고 슈팅! 어 살려냈어요. 송진규 도망사이 도파 성공! 송진규가 들어갑니다. 모서리 부근에서 송진규가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밀고 들어갔던 것이 결국은 골로 이어집니다. 김영남 아스나위 또 한번 쳐놓고 들어가는데요. 아스나위의 돌파 시도가 지금은 차단됐습니다. 숫자 싸움이 가능하죠. 돌아서면서 왼발. 자녀 시간 오늘 경기 충남아산의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빠졌고요. 짧게 밀어줍니다. 크로스. 자 셋습니다. 이항민이 올라왔어요. 이항민이 올라왔어요. 자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미쳐 돌아 들어온 이항민 선수를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숫자를 두고 있었지만 앞쪽에 볼 쪽에 시선이 쏠려 있었고 자 이것이 이항민 선수의 오버래핑 이후에 이승민 선수 지금 간행이 사이로 볼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항민 선수 공간이 또 튀어있습니다. 공간이 또 튀어있습니다. 이항민이 뛰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박세지기 돌파 시도 그러나 여기서 경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 양 팀의 경기 이항민 선수의 도전에는 이항민 선수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